그냥 시작부터 쓸데없는 이야기 안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립토에 발담군지 올해 6년 차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실사용에 필요한 코인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족인데 왜 저한테 XRP 안 사냐고 아주 예전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XRP는 아직 디파이 NFT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됐죠 그래서 아직 살 이유를 못 느끼는 건데 뭐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차익을 위해서 매수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용처가 없으면 별로 매수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XRP에서 괜찮은 디파이 NFT 시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용처가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입니다 여지껏 디파이며 NFT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솔라나 송보드 아발란체에서도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훨씬 많은 비율로 이더리움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거고요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될까 봐 아직도 현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사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비트코인도 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알트가 잘 움직이는 장에서는 알트로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비트이더 현금으로 나눠서 축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락 때 비트이더를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비트이더로 귀결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결국 범용성 때문입니다 그 어떤 디파이나 시파이도 비트이더를 받아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시파이를 쓰던 디파이를 쓰던 무언가 활용을 하려면 범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산들을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줄 요약을 하자면 비트이더는 크립트업계 전반에서 사용하는 자산이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입니다 벤트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였습니다 바탕입니다